거울 이거 좀 더 힘들어 교회는 완벽 빨리 발걸어보고 싶어 눈 앞에서 짓을 쓰여 본다 Yeah 너 처음 만남은 너무 어려워 결론 에너 되는 게 없었어 처음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달아 안녕 그 맛을 꺼낼 때 후배 소리 캐슬 네 말 소리 있는 playlist Yeah 지금 오늘 나의 공개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다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넌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에 모든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달아 이 순간 첫 만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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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llys 요새 중에 France 그것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내일은 또 봐 안녕